스냅 아 이제 미안해 내가 듣게 내가 듣게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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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그저 만나도 못해. 그걸로 내가 꺼내자고 하네. 멋졌다. 우리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. 여기서부터 이제. 에휴. 됐어. 내가 오빠랑 좀 청구해야 되는데. 청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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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아. 취재. 이제. 아침. itzer. 시작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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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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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